형님, 진영이도 저와 함께 지낸 15년을 지낸 친구입니다, 형님. 이 친구가 갑자기 조용했습니다, 형님. 이런 친구 아닙니다, 형님! 진영이가 아까부터 말이 없는 게 수상해. 맞습니다, 형님! 아닙니다, 형님. 저는 누군지 눈빛이 하나를 읽고 있습니다, 형님. 제가 봤을 땐 BX! 맞습니다. 직업 빨개졌습니다, 형님! 코 보십쇼, 형님! 코 꼬막이 커졌습니다, 형님! 전혀 중에 물타기 좀 어렵습니다, 형님! 물타기? 너희 씨... 말 조심하네! 야, 진짜 확실하게 얘기해, 확실하게 해! 오, 오, 야야야. 뭐라도 힌트를 줘봐, 힌트 좀! 힌트 아닙니까? 잘 말해. 스파이는... 잘생겼습니다. 나구만! 그럼 일단... 나였어! 그럼 일단... 나였어! 얜 아니고... 안 돼, 안 돼! 그렇지, 봐! 야, 이 자식아! 난 죽지 않는다는 소리야. 너일 수도 있다는 소리, 이 자식아! 어디 지금? 좀 더 좋은 힌트 없어? 신박한 힌트를 내놓으란 말이야? 좀 더 재밌는 거! 스파이는... 애교를 정말 못해요. 이거 결정 중인데! 장전해, 장전해! 아니지... 아니지... 어, 당황했어! 왜 나지? 내가 보기엔 현덕이가 스파이야. 내가 보기엔 현덕이가 스파인 것 같아. 저도 아는 거 같아. 현덕이 동공이 떨리고 있돔. 나도 그런 거 같아! 나와! 나와! 왜 이렇게 못했지? 아, 왜 이렇게 못했지? 잠깐만. 나 아니야! 나 아니야! 저거 맞아. 난 시키면 바로 나와. 시키면 바로 나와. 나 애교를 한번 볼 수 있나? 그럼 우리 현석의 애교를 한번 보자고! 보고 한 번 생각해보지? 형님 안 뒤오면 바로 현석입니다 형님 그래그래 바니바니 일로와 이거 말고 장전해 장전해 기다려 보내 기다리라고 장전해 이거 힌트 하나로 날 몰아가면 안 되지 확실한가? 확실해 형님 수상합니다 형님 이렇게 되면 현석이가 스파이 가능성이 아주 높구만 바니바니가 참 아쉬웠어 죄송합니다 형님 당근을 줄뻘했어 그래그래 힌트 하나만 더 줘봐 다 되게 답답해하시는 거 같으니까 큰 걸로 줘봐 큰 거 큰 걸로 좀 줘봐 아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힌트여가지고 그러니까 어서 말해봐 스파이네